안녕하세요 정상가 황재입니다. 저희 보물전과의 오싱가스 환영합니다. 오늘 만날 보물은요. 바로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아아아앙! 자, 여기 손오공 피규어를 꺼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요. 이렇게 손오공의 손오공 피규어에 박스가 있는데요. 앞을 안을 볼 수 있게 반 정도는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로도 있어서 안을 볼 수 있고요. 드래곤볼이 써있고요. 밑에는 손오공과 손오반 그리고 피컬로의 모습이 나와있습니다. 드래곤볼 제트라고 써있네요. 옆에는요. 드래곤볼 제트라고 써있고요. 아까 그 일러스트와 함께 옆에는 드래곤볼 1번에 나왔던 손오공의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옆에는, 위에는, 밑에는요. 이렇게 똑같은 일러스트가 있고요. 옆에도 똑같습니다. 위에도 똑같고요. 밑에는요. 뒤에는요. 자, 드래곤볼을 해서 이번에는 프리더입니다. 웬 프리더인가요? 자, 호! 전투력이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자, 스카우트도 하고 있네요. 여기는 손오공과 손오반이 비장한 각오로 맞서고 있고요. 여기는, 산토이 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한 내용이 써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바로, 드래곤볼, 산토이, 어, 3세 이상이고요.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당시 가격은 천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제품을, 내용물을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위를 향해서, 뺄 수가 있답니다. 자, 손오공을 빼고 있습니다. 자, 손오공의 모습입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오공이,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는 통짜고요. 팔은, 앞을 향해 이렇게, 뒤를 향해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3맨 60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리는 통짜고요. 끝! 자, 그럼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개호항권, 개호항권, 두배, 세배, 네배, 초사염, 변신, 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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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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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직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그 전에 크기를 한번 봤네요.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는요. 약 16.5cm 밑에는요. 옆에는요. 약 6.7cm입니다. 자, 6.8cm 자, 그러면요.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직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손오공의 디자인을 카피 제품치고는 잘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요. 값이 싸다는 거죠. 천원. 물론 지금도 천원은 아닙니다. 단점은요. 소프비라서 움직임이 제한이 많습니다. 팔도 이만큼 밖에 못 올리고 목이도 통짜고 팔꿈치도 안 움직이고요. 손목도 안 움직이고 무릎도 안 움직이고 발목도 안 움직이에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도복은 좀 그렇네요. 주황색이랍니다. 카피할 때는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카피를 권장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카피하지 마시고 라인세트 받아 사세요. 뒤에 또 이렇게 깨알같이 이렇게 이게 아마 선자인가요? 거북도사의 아마 문양일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의 어린이성을 자랑했던 드래곤볼 노래도 기억나네요. 찾아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비밀을 찾아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유쾌한 기적 손오공은 날아간다 모험의 세계로 가슴이 울렁이는 사랑의 세계로 가지가지 일들이 빛나고 있다 이 세상 어디인가 빛나고 있다 드래곤볼 우우 드래곤볼 우우 찾아내서자 렛츠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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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서자 렛츠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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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날아라 자자라 드래곤볼 손오공이 나가신다 웅웅웅웅 자 이 제품 소식 포인트는요 드래곤볼 팬이라면은 추천드리지만 품질은 추천못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가지 모으시는 분이 모으시기엔 괜찮네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에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모두 나에게 힘을 빌려줘 원기옥 옴 로봇 아멘